하염! 오늘 그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바로 빠밤 짱돌 신지드 아 짱돌 짱돌 프로토타입 만능의 돌 짱 짱돌 신지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짱돌 신지들 제가 이제 실험해 보는 것은 쪼금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 그 자랭 배치고사 구간에서 실험을 한 번 해보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우쇼, 만났어 쓰읍, 오바파밍 해도 되나 이거? 넘어가서 먹고 싶은데 쓰읍, 아, 왠지 길을 막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어어! 도망가야 돼 이건 이거, 그거다 팍, 씨 콩콩이 소환 콩콩이 소환 자, 세월 쓰읍, 오케이, 다음 특성은 뭐야? 기미남 발롤림 기발 충전 중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칼날비, 칼날비 칼날비 어허허허 어? 아, 이거 지금 잡을 딜이 안 나와 이거 넘기기 평에도 안 죽어요 이거 어허허허 쓰읍, 오케이 이번엔 여진 짱돌신지드 치크, 어 쌉 5피네요 허, 어 근데 진짜 생각보다 재밌는데요? 이번엔 난입이네 난입 난입 난입이 세 번 때리면 터지면서 빨라지는 거지? 오케이 트롤을 인정하는 거냐고요? 원트롤을 인정해요 생각보다 재밌다고 그랬지 으쑤, 어어! 난입? 쓰읍, 오케이 어 어 그녀를 지켜줄 누군가 왔다 어, 잡은 것 같은데요? 잡았쥬 으쑤 따쑤 푸킹 굿 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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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내줘 혼쭐내 혼쭐내줘 아, 왜왜왜왜 왜 도망가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나 퍼키자 같은건 안나오나? 짱돌? 다음 짱돌? 칼날비? 아니, 신지대는 칼날비가 초반에만 좋고 중반부터는 한 5분 이후로는 칼날비 별로 쓸 일 없는거 같은데? 쓰읍, 칼날비라? 야동 봉게 잘못이냐 잘못은 아니지 칼날비 가까이 와봐 이리 오도록 해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 내가 칼날비로 흠씬 두들겨줄게 칼날비 두쉬 두쉬 아이, 칼날비 구리진거 같애 W 못쓰죠, 궁 안써지죠? 이동기 안되죠? 몰랐죠? 어림없죠? 넘겼죠? 도망가죠? 포션 먹죠? 쿨타임 돌리죠? 다음 스펠? 칼날비죠? 평타! 아! 허! 이리로와 너 너 이리로와 너 이리로와 딱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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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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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돌 별로인거 같아요 원행 불일치 착취 땄으면 이겼다고? 아 네드가 봤을때는 착취나 정복자나 이런거 왜 안뜨냐? 정복자 있으면 방금 10스택 쌓아가지고 그냥 때려주겠을거 같은데 그치? 쓰읍 개 아쉽네 좀 잘싸운거 같은데 궁독 그 W 깔아가지고 그 못쓰게 만들어주고 한타에서 수확하면 좋을거 같다고? 어어 포식자다 이거 미드로밍 갈게요 이거 미드 포식자로 칼리스타 그 아주 그냥 깜짝 놀래줄게요 미니언 없어지고 포식자 켜주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달려간다 나오나? 달려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안 아아암 지나가요 아흨 아니 원래 아무것도 안해도 출장 부르면 출장비는 대요 원래 원래 뭐 컴퓨터 수리기사 같은 분들도 딱 오면은 딱 진단만하거나 컴퓨터 상태만 봐도 바로 그 출장비 받는다고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 뭔가 이게 허울 좋은 똥같기도 하고 뭔가 좋은거 같기도 하고 안좋은거 같기도하고 모르겠네 어? 안녕하세요? 세이버스님이 방금 있었던거 같은데 기분탓인가요? 탁구! 안녕하세요 뭐냐고 피 안하죠? 에어본 안 맞죠? 넘겨죠? 도망가죠? 쓰죠? 어림없죠? 너무 빠르죠? 파킹 굿! 뭐냐고 킹능의 돌 때문에 잡았다고? 그런가? 듣고보니 맞는거 같기도하고 빙결강하다 아 이냐 땡 땡 잡은듯? 잡은듯? W 죽어! 어 어 원래? 딜이 한참 모자라네? 한 번 더 어 뭐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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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야 이거 나만 죽었으면 또 물음표? 뭐하지? 존나 못하네 탓을 쓰겠죠? 안맞죠? 안맞죠? 어디갔냐? 캠퍼 먹고 있니? 알구나 반갑다 만나서 반갑다 감전 하 감전 도도도도도도도도! 바텀 직선 간다 도도도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빠블리? 이냐 이리로 딱대 딱대 이 딱대 이 죽어어 죽어어 으쒸 이냐 포장 먹어줘 포장 먹어줘 옷을 폭행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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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 와드박아 distill 아 존나은 느낌 있었 약간 아 예 이외로 이냐 글잡아 房 Есть 아 내 손이 James 열색 편집 아 어차피 이런거는 처형당한걸로 편집이 들어 가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 jeszcze 나대고 있네 팍 아니 우리팀 나 없으면 다 Ecb 그 5호합 지졸인데 아 나 맙니다 나 맙니다 옳은 궁만 갈리오 궁만 있으면 그거 하겠는데 더 과감하게 했을텐데 오 좋습니다 뒤에서 받기에는 제가 궁이랑 체력이 아 없어가지고 우리 같이 깰까요 마이님 이거 드세요 Q 알파 뭐야 이 신개념 마스터인은 뭐지 CS에다가 알파 스트라이크를 긁지 않는 마스터인 혹시 병신인가요? 명상이 댐감 있어서 명상 쓰는 건 이해는 돼요 명상은 댐감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아니 왜 죽을 때까지 때리고 있는 거야 저 사람 나한테 궁 써주면 좋겠는데 나한테 궁 써주면 좋겠는데 나한테 궁 써주면 좋겠는데 아, 아아! 더블? 오르님! 저랑 오늘 같이 노실래요? 오르님? 일로 와보세요 아, 저기요! 가지 마시고요! 아잇 아, 뭐지 이 익숙한 기분? 아, 상대도 안 해주는데? 미니언 넘기기 실화냐고요? 와, 진짜 실화냐? 와... 아니, 근데 그... 뭐라 그래야 되지? 그... 아, 보면은 나는 이분, 이 사람 내가 못할 때 막 욕하는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, 그 진짜 티어 낮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애 그니까 옳은 저지불가를 모르는 거잖아 가끔 보면은 그 약간 얼랭인 사람도 저기 뭐야? 습 오케이 아 아 야, 나 무슨 롤러코스터 이 사람 헤랄이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었네 크크 그거 나보고 찍은 거야 이 새끼야 뭔 그거 나보고 찍은 거라고 너, 이거 말하는 거지 아, 어이가 없어버리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거 나예요 이거 억텐남 레고 아이디 안 보여요 이거? 나야 저거 아니, 짱돌 재밌는데? 한 판만 더 해봐야겠다 짱돌 재밌네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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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그거 좋아하나 흐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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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